한국국토정보공사 아버지 아 뭔데 그리 심각하노 그냥 편안하게 말해봐라 뭐꼬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제가 진짜 제 생일이 맞는거에요? 아 그게 무슨말이고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요 저 아버지하고 엄마 딸 맞아요? 저 업둥이 아니죠 그죠? 니 어디서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길래 이 칸은 이거 누가 그 딸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칠거냐 이 말이다 승고 빼고 이미 만복당 식구들 다 알고 있다면서요 정말 그런거에요 아버지? 니가 와 업둥이고 니는 내 딸이다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시끄럽다고 말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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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 아버지, 왜 그러십니까? 아버지,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. 글쎄, 시끄럽다, 안 가라. 와들이라는 건데, 얘. 엄마, 솔직히 말해줘요. 나 엄마가 낳은 딸 맞는 거야? 저 이리 참말로 혼 좀 놔봐, 정신을 차린 기가. 어디서 되먹지 않말을 함부로 떠누고 이깨는 기고. 아이고, 이 아들. 아, 왜 이래? 와, 문 지르고 날리고. 승희가 뭔 잘못한 기요? 엄마,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.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기고. 네가 와, 웹정기고. 정말 아니에요? 어머, 내 사흘 밤낮을 진통해갖고 한 시간 상관으로 나온 게 니카우 승희다. 그럼 승희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? 가시나 그게 생각 없이 짓거리는 게 어디 한두 번이고. 택배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. 봐라, 승희야. 네가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. 그럼 엄마, 나하고 병원에 같이 좀 가요. 병원에? 엄마 헌혈증이 혈액형이 맞는지, 아님 여원장님 말씀대로 잘못 적힌 건지,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. 가요, 엄마. 약아, 와, 일어나. 내 말 좀 안 돼. 병원을 와, 간단 말이고. 가요, 엄마, 얼른. 미카우, 알아, 알아. 아버지. 누무가스러워, 천만 원. 맥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기가, 어이.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. 하지만 전 알아야겠어요. 엄마, 가요. 야, 가요, 와, 일어나. 승희 아버지. 야, 정말 일주일 수 있어. 내 몸까지 갈 거 없다. 니 그래 알고 싶다, 카모. 내 얘기해 주꼬마. 아, 어머니. 시끄럽다, 고마. 승희야. 어머니, 지금 뭔 말씀을 하실라고예? 승하가 왜 알았는 거는 몰라도 가, 말이 맞다. 우리 문경 살 때 여기 오나고 얼마 안 돼가 강보에 쌓인 일을 우리 집 살인문 앞에 놓고 가가 우리가 그 걷어가가 키운 게 니다. 어머니. 아니다 승희야. 그런 거 아니다. 승희야. 여기서 음. 하면 돼. 메리. 미리뽀가 영광이동 여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